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가 이태원 사건의 추모 1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진영에서는 자신들이 주최하는 추모자 행사에 대통령을 초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시측에서는 정치적인 성격을 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야권 진영에서는 발끈하며 대통령이 무책임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저께 열린 행사의 모습과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한 여권 진영 인사들이 모욕을 당한 것을 보면 과연 이 행사가 정치 행사가 아니라는 야권 진영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가 있을까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어저께 윤 대통령은 이태원 추모제 행사에는 불참을 했으며 대신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태원 사건의 사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대신에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야당 인사들이 이태원 추모제에 참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을 한 인요한 위원장을 향해서 국힘당은 꺼져라 사과하라 등의 온갖 비판이 쏟아졌으며 또 몇몇 참석자들은 인요한 위원장에게 한국인도 아니지 않는가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는 등의 이런 비판을 하면서 육두 문자가 섞인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 참석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인요한 위원장에게 집어던지는 등의 이런 행동을 했고 좋은 취지로 해당 행사에 참석을 한 인요한 위원장은 모욕과 봉변을 당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야권 진영에서는 이 행사가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행사장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깃발이 걸려있었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주장을 하는 이런 구호들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추모제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고 탄핵의 추모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런 현수막을 두고 행진을 하고 있으며 현장 분위기라든가 현장에서 있었던 이런 장면들을 보더라도 이거는 명백하게 반정부 집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집회를 두고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티인들 역시도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도 추모제에서 저런 행동을 하면서 대통령을 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한 네티즌은 도대체 오면 온다고 뭐라고 하고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고 하고 어쩌라는 말인가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누가 추모하러 온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과거 산풍 백화점 붕괴로 500명 정도가 죽었고 대구 지하철 화재 때는 600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다. 유족 세월호 하고 이태원 사건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 이상 사회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이런 세력들에게 속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안톰 뭐 어저께 그 행사에 참석을 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라든가 여권 인사들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뻔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어제 행사에 참석을 한 이재명은 대통령을 향해서 이태원 참사의 은폐만 급급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맹비난을 했으며 이번 정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라는 이런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당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이재명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판교 테크노밸리 콘서트 관람계 27명이 환풍구 위에서 추락을 해 16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느라 급급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재명이 대응했던 방식을 보면은 과연 그가 현 정권에게 책임을 묻네 만에 있다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서 지탄이 쏟아졌는데 당시에 남경필 전 지사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반면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행사 포스터에는 성남시가 공동주체로 적혀있는 데다가 성남시 직원이 공문을 주고받았고 성남시가 해당 행사에 광고비조로 1100만원의 지원을 약속을 했으며 또 이재명은 심지어 이 행사에 축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참석했다라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자신의 책임론을 회피를 하면서 성남시 이름을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내용을 모르는 직원들이 실수한 것이다. 광고비를 지원을 한 것은 행사 관련이 아니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이재명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책임론을 일축을 하면서 환풍구가 사람이 출입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개인 소유 건물의 환풍구에 예측할 수 없었던 50명 가까운 사람이 올라간 것이 붕괴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 안 될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이 이러한 주장을 놓고 보면 작년 이태원 사건 때 그 멀쩡한 거리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압살을 당할 것이라고는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 정권에게 책임을 지라 책임을 묻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은 앞뒤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환풍구 사고를 놓고 이재명은 경찰과 제도 탓을 했는데 당시에 경찰 한 명만 있었어도 그래서 환풍구에 내려올 때까지 공연을 못한다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경찰의 통제를 비판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시장에게 경찰 통제권이 있는 자치 경찰지였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 자신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변명을 두고 많은 분들은 기가 막힌다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재명이 안전에 신경을 썼으면 경찰 대신에 성남시 직원이 통제를 해도 되는 것인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가라는 역풍이 불었으며 그제서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런 것 같다. 그런 점이 가슴 아프다라면서 회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무엇보다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행정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후에 사고가 났다고 비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이 이제는 이태원 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던 인재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 정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두에 서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태도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노력을 이런 사건이 재바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쪽에다가 쏟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